국내 유일 플렉스 서스펜션이 탑재된 피니티 시그니처 디럭스 유모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럭스는 안전하고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폴딩, 언폴딩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조이 피니티는 이러한 디럭스 유모차의 단점을 해결했습니다. 첫째로 폴딩이 쉽고 빠릅니다. 시트의 방향 관계없이 어느 모드에서나 시트 분리 없이 손잡이를 내리고 폴딩 스트랩을 들어올려 간편하게 폴딩이 가능합니다. 또한 폴딩 후 사이즈도 컴팩트하여 소형차에도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폴딩 후 셀프 스탠딩이 가능해 보관시 편리합니다. 두번째 포인트는 조이 피니티만의 플렉스 서스펜션입니다. 디럭스 유모차에서 가장 큰 기대를 하는 바가 아이의 안전함과 편안함입니다. 그 안전을 위해 4바퀴 서스펜션은 기본이고 아이가 타는 시트 아래에도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플렉스 서스펜션이라고 하는데요. 노면에 충격이 바퀴에서 1차, 아이 시트에서 2차, 거블로 흡수를 해줍니다. 또한 견고한 프레임에 고급 러버 타이어를 적용해 어느 노면이든 충격 없이 주행할 수 있습니다. 유모차를 주행하는 부모님도 편안하고 타고 있는 아이도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22km 유럽안전인증과 함께 별도의 테스트들을 받았는데요. 60km 이상 주행 테스트, 12가지 종류 비포장 도로 테스트, 3000회 이상의 폴딩 테스트, 14,000번 이상의 충돌, 낙하, 흔들림 테스트, 유해물질 배제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안전한 프리미엄급 소재입니다. 피니티 디럭스 유모차는 조이 시그니처 라인으로 텍스처가 있는 원단의 고급 뽀냑 가죽을 믹스해서 사용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안전벨트도 5점식 마그네틱 안전벨트 적용으로 아이를 태우고 내릴 때 편리합니다. 자외선 50 UPF 차단 기능 캐노피에 생활방수 기능으로 외부 활동 시 자외선 차단 예상치 못한 우천시에도 대비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사용자를 위한 편의 기능을 더했고 트래블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피니티는 시트 뒷면에 포켓이 있고 장바구니 하단에도 분리 가능한 기저귀 가방이 있어 아기 소지품에 보관해 매우 편리합니다. 피니티 유모차는 트래블 시스템이 가능해 조이 잼 임퍼트 카시트를 결합해 신생아 때부터 집에서 차로 차에서 이동 공간으로 아이는 한자리에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11kg대, 지금 보시는 오이스터 컬러와 블랙 계열의 이클립스 두 컬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품은 레인 커버와 카시트 어댑터, 전용 커폴더입니다. 이상 국내 유일 플렉스 서스펜션이 탑재된 폴딩과 언폴딩이 간편한 조이 피니티 유모차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